안녕하세요, 온화입니다. 오늘은 석화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오늘 마실 음료는 토레타입니다. 소스는 초고추장이랑 레몬즙이랑 핫소스 섞은 것 두가지 있습니다. 위에는 캐비어는 아니고 달치알이에요. 캐비어 너무 비싸. 겨울철석화입니다. 고추장이랑 계란한 grips. 소스는 진한, 요리와 무게끔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난이도가 너무 비싸요. 입안에 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사라져서 시원한 것 같아요. 바삭한 식감에 전환하는 과자의 조합이 불쌍됩니다. 오늘은 소스와 우유한 맛은 퍼뜨림이 불쌍한 것 같아요. 와 진짜 신선해요 나무는 약간 끓일거에요 난 끓일거에요 뭐.. 각자Eh라 더욱더코브 큰 requiring 우와 마지막 2시 와우 계란 와우 초콜릿 마시멜로우 초콜릿 치즈가 안나와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많이 overwhelming 치즈가 많이 들어간다 치즈는 조금 더 매울 것 같아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바삭바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